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케드의 블럭 부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설계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면 구성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실제 도면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면을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일반적으로 GA 총조립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번은 00-0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밑에 보면 도번이 0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02-00입니다. 현재 이 도면들은 10-00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도번이 배열되어 있고요. 도번 옆에 보시게 되면 조립도가 있습니다. 조립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조립도들은 위쪽에 있는 총조립도와는 별개로 부분적인 조립도입니다. 유니트들이라고 부르죠? 이런 조립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립도 옆에는 부품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에서 60개까지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 02-00은 부품도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을 제가 예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품도도 작은 양은 아닙니다. 설계사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품도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품도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부품도도 수정해야 되지만, 어떤 것을 또 수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왼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조립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립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총조립도라고 있죠?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번의 수정이 필요한가요? 부품도 한 번, 그리고 조립도 한 번, 총조립도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죠?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쪽 편에는 블록을 만들어놨습니다. 블록의 이름은 Y11 블록이고요.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Y11 블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건데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Y11이라고 블록 명이 뜨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볼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원을 옮겨 보겠습니다. 빨간색 원을 선택하고, Move, M, Spacebar,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 볼까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블록 편집기를 닫고, 변경 사항을 저장해야 되겠죠? 우리는 저장하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어떤가요? Y11 블록 왼쪽 편이 바뀌었죠? 원이 왼쪽 아래편에 있었는데, 오른쪽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Y11 블록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블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부품도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조립두에도 심어 놓고, 총조립두에도 심어 놓고,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한쪽 부품만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조립두 상에 있는, 그리고 총조립두 상에 있는, 부품도 수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의 특징을 이용한 것인데요, 편하기도 하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 개 더 준비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블록 부품도입니다. 제가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가 선택돼서, 블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왼쪽 편은, 보시는 것처럼 조립두를 제가 모사를 해놨습니다. 조립두 상에 여러가지 부품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이 한가운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부품도가 있죠? 이럴 경우에, 블록 부품도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른쪽 창으로 이동을 해서, 블록 부품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 그랬더니, R-01 블록이고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 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먼저 원을 좀 더 줄여 볼까요? 원의 크기를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O, ENTER, 그리고 간격은, 5mm 정도를 안쪽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5mm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 바깥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간격이 있는데요, 이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치를 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F8번키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10mm 정도 이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바꿨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홈을 클릭하고, 색상을, 빨간색을 클릭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블록 편집기 닫기를 클릭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또 클릭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2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허공에 떠 있죠? 수정이 된 겁니다. 치수를 바꿔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빨간색 부분으로 옮겨주고,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치수들이 정렬이 됐죠? 아래쪽을 보니까, 역시 원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치수도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치수도, 20으로 바뀌었죠? 아까 5mm를 옵셋시켰기 때문에, 왼쪽에서 5mm, 오른쪽에서 5mm, 그래서, 10mm가 빠져나간 것이죠? 치수도 똑같은 스타일로 맞춰야 되니까, 매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면, 치수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품도가, 조립도 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립도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이죠? 똑같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가, 15mm로 바뀌었네요.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뀐 부분에서, 끝단까지 해서, 재더니,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럭 부품도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게, 도면을 수정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수정을 할 때, 꼭 이렇게, 블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게, 항상, 블럭 편집기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하고요, 또 다른 단점은, 블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설계 팀원들은, 블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설계 팀장님이, 블럭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블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블럭은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블럭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계셔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블럭 부품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